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위 선생 연고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제가 업무적으로 좀 바쁘고 여러가지 생각할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민을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Y 델타 등가 변환 델타 Y 등가 변환 그리고 대칭 N상 해로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암기예요 외웠으면 풀고 외우지 않았으면 못 풀고 그냥 이해할 것도 필요 없어요 증명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이고 야하게 이렇게 외워야지 머리에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착하게 연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Y 델타 등가 변환인데 여기서는 특이한 게 다 옴이 같아요 옴이 같은 거는 Y 델타 등가 변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안 쓰고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삼상회로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Y결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연세대학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세모결선 원래는 델타결선인데 저는 세모 세울대학교라고 생각했어요 세울대학교로 연상했어요 연세대하고 세울대학교 어디가 더 좋아요? 당연히 세울대학교죠 연세대보다 서울대가 3배 더 좋다 그렇게 암기하세요 3배 더 좋다 이게 다 같을 경우에는 3 곱하고 9 3 곱하고 9 3 곱하고 9 하면 돼요 그냥 연세대하고 세울대학교가 있는데 세울대학교가 3배 더 좋다 저항이 다 똑같다면 3배만 곱하면 된다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여기서부터 문제죠 여기서부터 잘 외워지지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가 Y결선 여기가 세모결선 와세대학교라고 아세요? 일본의 명문 와세대학교가 있는데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캠퍼스를 딱 둘러보더니 맞은편에 있는 한놈을 때렸어요 한놈을 때렸는데 저 연고맨 아들은 둘둘이 뭉쳐와가지고 엄마와 저를 때릴까봐 두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기서 RA, RB, RC 이건 값이 다 주어져요 RA, IB, RC 이거 다 주어지는데 이거를 R1, R2, R3로 바꿀 거잖아요 R1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R1 보면은 맞은편이 RC예요 RC예요 Y결선에서 세모결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와세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와세대 그런 다음에 R1 맞은편에 있는 건 RC 엄마는 분모 엄마는 맞은편에 있는 놈을 때렸어요 여기에 R이라고 하면은 맞은편에 있는 놈을 때렸어요 맞은편에 있는 놈을 RC 밑에 써주고 그러니까 아들은 걱정이 됐죠 몰려와서 때릴까봐 RAB, RBC, RCA 이렇게 몰려와서 때릴까봐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RAB, RBC, RCA 둘이 뭉쳐와서 때릴까봐 무서웠다 커플 세 마리가 몰려와서 때릴까봐 무서웠다 연고맨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본의 명문 와세대학교에 갔어요 제가 유학을 가려고 근데 엄마는 캠퍼스를 둘러보더니 꾀재재한 놈이 있으니까 엄마가 때렸어요 캠퍼스를 둘러보더니 그러니까 맞은편 한 놈을 때리니까 주위에 있던 커플 세 마리가 저희를 공격할까봐 연고맨은 두려워했다 분자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풀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세모 결선이 Y결선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세와 세화여고 세화여고라고 서울에 있어요 명문 공부 잘하는 여고가 있는데 저는 그걸 연상을 했어요 세화여고에 가서 와이프가 될 사람을 미리 엄마가 점지를 했어요 엄마가 분모 엄마가 와이프가 될 사람 R1, R2, R3를 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두 분을 골랐어요 R1, R3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세모에서 Y결선으로 바꿀 건데 요거를 RA라고 해볼게요 RA 세화여고에 가서 엄마는 R1, R2, R3를 딱 세 명을 골랐어요 연고맨의 미래의 와이프를 그런 다음에 연고맨은 가만히 둘러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서 가까운 사람 R1, R3를 골랐다 RA하고 제일 가까운 건 R1, R3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두 명을 골랐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넘어가요 문제로 다 풀어드릴 거니까 성형결선 공식 그리고 위상차 공식 하나하나 하고 이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형결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Y결선을 말해요 Y 이렇게 된 거예요 델타결선이 아니라 Y결선 또 성형결선이라고 하면 이거는 Y가 아니지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것도 성형결선이에요 성형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성형결선 이거를 성 결성자 써가지고 star 스타결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외우느냐 선생님이 되려면 상을 두 배로 받아야 해 그리고 선생님이 되면 신나서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선간전압 선생님이 되려면 상을 두 배로 받아야 해 상을 두 배로 받아야 해 그리고 신나서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N은 애인 내 N이야 엄청 엄청 2000년대에 쓰는 표현인데 내 N이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N이야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이렇게 외웁니다 선간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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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압 곱하기 2 곱하기 sin n 파이 인데 연검에는 선생님이 되려면 상을 두 배로 받아야 해 그리고 신나서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해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그리고 여기서 파이는 3.14가 아니에요 각도에 있는 파이는 180도다 그러면은 6분의 파이는 뭘까요 180도 나누기 6은 30도네요 그리고 3분의 파이는요 180도 나누기 3이니까 60도네요 이렇게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파이는 180 이런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 개념인데 지금 외우시면 돼요 몰라도 돼요 지금 외우시면 돼요 이제 성형결선의 위상차 이것도 잘 안 헤어져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선생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 있어요 도덕 선생님인데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가뜩이나 두 명이 안 왔어요 지각한 애들이죠 지각하는 애들이 달리기를 경주하면서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교실 들어올 때 일빠다 그 다음에는 이빠다 막 이러면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도덕 선생님이 봐줬을 텐데 화가 나서 말하는 거죠 지금은 좀 온도차가 있잖아요 지금은 화가 나 있는 선생님 옛날에는 착한 선생님 온도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서 완전 심한 욕은 못하고 인마 너네가 애니? 라고 선생님이 화나서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일빠까지는 참았어요 일빠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이빠다 하니까 빡친 거예요 이빠다 이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인마 애니? 저는 어이없지만 이렇게 외웠습니다 성형결선 스타결선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죠 이런 게 막 창설처럼 돼 있는 게 성형결선이에요 이거의 위상차 위상차는 제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분의 파이 1-m2 오케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채널을 하나 오픈했어요 제가 사실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좀 안 남은 군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로드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만 끝나면 진짜 전기기사 그런 다음에 기술사 따고 기술사 강의까지 유튜브로 쭉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기맨으로 남겠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할까 막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기응용기술사 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준 덕분에 저도 힘이 나서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리로 한번 구독 한번 해주세요 현역군인TV고요 군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저의 일상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기 델타 결선이 있고 여기에 껴져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합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Y결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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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결선이 Y결선으로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렬이잖아요 이것도 직렬 이것도 직렬 이것도 직렬 그러니까 더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폼이 있다면 무조건 Y결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Y결선으로 바꾸는 법 어떻게 바꿨죠? 아까 전에 연고맨이 했던 거 해보겠습니다 세모결선이 Y결선으로 바뀌어야 되네 아 세화여고 서울에 있는 명문 세화여고 명문 세화여고에 가서 엄마는 세 명을 점지해줬어요 세 명 세 명을 점지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연고맨은 가까운 애 두 명을 골랐다고 했죠 가까운 사람을 와이프로 미래의 와이프 후보자로 두 명을 골랐어요 이건 어디일까요? 이걸 R1 R2 엄마가 세 명을 골랐고 연고맨은 가까운 사람 두 명을 골랐어요 20 더하기 60 R3 그러면 R2 пуhe R3 엄만은 엄마가 다 골랐어요 세 명 세 명의 One Two Three를 골랐는데 마이피 förstaятно 같이 두 명을 연고맨이 골랐다 이렇게 하면 4옴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12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12옴이에요 12, 12, 4 그러면 이렇게 저항의 화살표가 위로 그어져 있는 거는 밑으로 그어져 있는 것도 간혹 있는데 위로 많이 그었습니다 이거를 가변 저항, 가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각 선류가 같게 하려면 저항이 A, B, C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같아야 돼요 12, 12, 12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가변 저항은 답이 뭐가 되면 좋을까요? 8, 8 더하기 4는 10이니까 1번 끝 1, 2, 3, 3, 4, 5 1, 2, 1, 2, 1st, 3, 4, 5, 6, 7, 8, 9, 9, 9, 12, 9, 12, 8, 9, 9,산